징글징글하네 이거 한명 알겠습니다 아 그거구만 정말 신기한게 대부분의 에피소드들이 십몇년 됐지만 여전히 기억이 잘 나는 편인데 페르소나3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깨서 그런거다 어쨌든 그런데 이 준페이 에피소드는 또렷이 기억이 나요 가장 마음에 들었었나봐 내가 너는 좀 경우가 아니 준비해 있는 너를 기억할 수 밖에 없지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요 여름에 저걸 까먹으면 그게 더 신기한거 아닐까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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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무리 장무리 다 자랐어 타룩하자 감자 새로 온거 심어봐야죠 이거 뭐지 시금치 소울 영혼의 갈증을 채워준다고? 아! 드롭 소울 같은건 같다 오케이 타룩하자 타룩하자 나는 시험이 없나봐 친구야 엣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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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 아 오늘은 저거하러 가는 날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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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는 사람이요? 그 뭐 서명운동이나 반대운동 이런거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문제는 정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호감도 올라가는 정답은. 이런 실없는 소리를 분기체 할아버지가 좋아해서 그런가 봐. 돌아버리긴 했어. 와아 진짜 말도 안된다.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었던거야?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었나봐. 지금이요? 방학인데요? 아니 그런거는 저기 성명하셔서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상에. 허팡 8랭크. 세상에. 할아버지 관절 나가요. 도가니가 나간다구요. 허허이. 쉬는 날이었지만 기어코 들어가서 보았대. 허허 참. 일주일. 그럼 오늘 밤에 파를로스가 찾아오겠네? 리더.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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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혼자 좀 연습좀 해. 너는 평생 가판 청소원이긴 하니까. 어. 스스로 찾아야지. 어이워. 얘 치돌이 보고와서 이러는구나. 지금. 자 오늘 가야될 곳은. 오락실이에요. 쉽지 않음. 정말정말 쉽지 않음.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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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시작해서 4월 말에 시작해서 고작 8월 말 이제 좀 있으면 9월인데 벌써 끝나가는 느낌이잖아 한 달에 한 마리씩만 나온다 쳐도 9, 10, 11, 12 12월이면 끝날 거 하잖아 근데 전혀 그렇진 않아 어 잠시만 오늘이 8월 3일 아 일단 저거부터 보자 30일 아 오늘 30일이구나 일요일 뭐 파나요 맹공의 경문이요? 그게 뭐야 안살래 비싸 만원은 아니 10만원은 좀 오케이 오늘은 태양 미리 준비해놨지 형만큼 특이할까요? 그 왜 그런진 아시죠 형이 근데 그런 오라랑 그런 말투로 이렇게 풍기고 계세요 아 더 심각해 다 놔버린 케이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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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내가 가타부타 말하기가 좀 힘들긴 하다 내가 앞으로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이입이 쉽게 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 절망에 빠지기보단 게임이던 영화를 보는 거던 친구들이랑 노는 거건 뭐건 간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나는 그러고 싶어 그냥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마인드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거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고 싶어 여기서 내가 좋아하든 말든 게임 더해서 뭐하겠나 영화 한편 더 봐서 뭐하겠나 이런 거에 빠지기보단 나는 그냥 좋아하는 거니까 더 이상 못 보기 전에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그런 느낌 목소리가 사기야 목소리가 치트키야 어? 나는 어디에 도와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나가지고... ...하고 다르게... ...하나 이게 아니고... ...하나 그 길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rom글를 바라보려고? 자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자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개 빨리 저거 와 낮잠을 자도 두통이 온다고? 와 씨 낮잠 자면 되게 좋지 않나요? 호호이 마이코짱 우리 이제 마무리 짓자 일부러 더 밝은 척하는거봐 마이코를 보고 있으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계속 지어져 약간 행복 바이러스 그런 느낌이야 저런 생각 자체도 너무 귀여워 마이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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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그럼... 그럼... 어... 그 플래그 그 플래그 아니 근데 좀 위험 어... 어렸을 땐 별생각이 없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위험한데 볼까지 발그레 졌어 마이코 근데 어차피 좋아하라고 해도 마이코 이사가서 이렇게 좀 성인되다보면은 까먹게 돼있어요 설마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오케이 와... 직접 만든거야 이걸? 아유 귀여워 그냥 귀여워서 좋아 근데 이 사형수 커뮤니티가 쓰리만 이렇게 귀여워 4 4는 되게 건방진 꼬맹이었던 걸로 이렇게 보고 말투가 좀 싸가지없다고 해야하나? 어쨌든 5는 기억이 없네 이게... 이게... 뭐 풀어주더라? 무슨 쓴데? 멘티스? 아티스? 아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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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혀갈까 봐 그래 내가 잡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어쨌든 귀엽다 8월이 끝나가네요 칠돌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니 숙지 어떻게 할 건데 인마 오늘은 코롤짱이랑 영화보는 날입니다 아 슬슬 새로운 오 저거 알려주는구나 아까 못봤네 내가 믿고 있어 우리 코롤짱 블랙 카운드 게이지 상승 개성이 정교한 공격으로 적의 약점을 찔렀을 때 기분이 짜릿해진다 약점 찌르면 더 잘 오르는 거였구나 스쿤다 오토 전투 시작부터 3턴 동안 무작위 적 하나의 명중 회피율 저하 그럴 거면 마스쿤다 오토를 적 하나에게 어둠속성 내성 무시 특대 데미지 좋구만 어휴 믿음직스러워 멋있어 우리 코롤짱 이제 좀 올라라 이제 좀 천재 좀 되라 에라이 자 이제 달이 바뀌고요 등굣날입니다 지엔장 오늘부터 이 학기야 끔찍하구만 아휴 자사 음악이 바뀌어버렸네요 나는 1학기 때 음악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래도 저항 어? 저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아 0이 되는 현상이래요 아 초전도 얘기였구나 이거 LK99짱 잘 지내고 있지? 진짜 LK99 그거는 이름을 제가 까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커뮤니티를 여기저기 좀 보면 눈팅하면서 사는데 그때 당시에 한창 커뮤니티에 혐오라던가 논란이라던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어 물론 늘 그렇지 커뮤니티는 늘 그래 근데 그때 좀 심했어 심했는데 LK99 그 초전도체 떡밥이 나오고 나서 한동안 한 이틀 정도인가? 그 혐오 떡밥 같은 게 싹 사라졌었어요 완전 전멸 초전도체 얘기밖에 없었어 너무 즐거웠어 다들 그냥 기대하고 나도 이거 그거 뭔지 모르니까 저도 아니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되면 뭐가 좋은 거임? 막 이런 거 엄청 올라오고 참 좋았지 초전도체 떡밥 다시 안 되나? 최근에도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자 아 이거 제가 돌리기 전에 이미 본 거죠 넘길게요 시간 아깝습니다 6랭크 나 정의 7랭크까지 봤었어 네 뭔데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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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등교 아깝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되었나요? 이렇게 되었나요?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장롱을 말하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바로 오케이 했고 마... 마지? 오케이... 그 사람은 괜찮을까?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나도 모르겠어 커뮤니케이션이 높은 곳에서의 활동이 취미부카이... 취미부카이... 그거를 취미부카이 하나로 하는게 좀... 그 사람답긴 해요 네... 오케이... 출신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되게 잘 어울린다... 취미부카이... 위장이라고 하지마 교복이라고 해줘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근데... 왜 학교에... 아무것도 없지... 2학년 시작을 하고 하루종일의 활동을 하고 싶어했다고 생각했다 제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면 임무는 실수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공을 전하고 싶다 하여튼... 임무는 실수하겠구나... 거의 다 있어야 할 것 같다 아니 너는 안돼 인마 너는 위장이 안돼 할 수가 없어 멍멍이는 너희는 그 달라 아니 그 어? 준페이장 정신 차려 누나 생각을 좀 하시고 형 말렸어야죠 말렸어야죠 내 알바 아님 아니 근데 알바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혹시 올 커뮤 표상 아직? 스탯이 딸린 아닐텐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따라갑시다 의문을 품지 말고 알바를 하래요 잠시만 뭐라고? 근데 하래 이것 때문에 뭔가 하나 어그러져서 문제가 생길바에야 하란 대로 하는게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래요 하라니까 합니다 그냥 맞아 이거 리로드에서 완전 새로 넣은 음악이지 아 이거 뭔가 완전 내 취향 아닌데 오늘의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이 자 그럼 자신감사합니다 아이디스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주인공이 하나의 주인공이 아이디스 아 아 눈부터 파란색이잖아요 선생님 넘어갑시다 응? 그걸 왜 누가 적었니? 정답! 뭔가가 틀림없어 이 종류에 선생님 그렇게 넘어가신다고요? 봤을 때 모든 것을 듣는 것 다 맞은 것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에코더 선생님한테 무시당하죠 선생님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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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치 원래 빈자리 아니잖아 저기 근데 이런식으로 전개됐었던 것 같애 원작북 그 애들 오해할만한 얘기는 네 왜요? 왜요? 슬렁슬렁 왜요? 에 왜요? 으아 으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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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리우미 선생님 질투하신다 에휴 응? 그 예 뭐 알겠습니다 2학기부터 순식간에 정신이 없어져 어 저거 페르소나 구사자 저거네 오늘 데리러 가는구나 아하 아라가키 샌빠리가 아하 아하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죠 이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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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나 했는데, 아아아아아아 이런 미... 아니, 아라가키 샌바이 성우분이 일단은 그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사카이 지인과 주인공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영어버전으로 해서 몰랐고, 그건 아니, 그건 모르겠고 아니... 아아아아... 원피스 조로 목소리구나 아니, 왜 지금까지 눈치를 못챘지? 맞네, 아니 근데 이게 적힌 걸 보면은 그제서야 띵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맞춰질 때가 있긴 해요 저는 늘 그렇거든요? 아, 조로 목소리구나 와, 세상에 와, 말도 안 돼 아... 아... 그럼요 선배님 동료가 또 한명 늘었어요 아주 폭풍같이 늘어나는구만 여름방학부터 그랬었구나 그런것까진 기억이 안나죠 그니까 내 기억속에는 애들은 항상 그냥 풀파티 기준으로만 기억이 나서 그치 너무 착한사람이지 어 아마다 아 유카리가 겹쳐보여요 아 센빠이 환영입니다 언제든 어쨌든 오늘은 또 오락실 야 근데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아 나 금방 다음 타르타로스 갈때까지 밀줄 알고 안 끊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당장 내일 모래거든요 오늘이 9월 3일 오늘이 타르타로스 가는 날인데 아 이래서 오늘이야 실종자가 오늘 나와서 추가로 제정신이냐 진짜 제작진 좀 앞으로 좀 땡기지 어쨌든 메인스토리를 좀 더 밀어야 된다는 소리죠 저건 나아 나아 못들었어 뭐해 우리 아아아아 그 이벤트 기억속에서 돌아왔어 자 오늘은 유카리 1랭크 찍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유카리 1랭크 찍는 날입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데는 첫번째는 이제 말을 하다 마는 것이 있고 두번째는 했던 말을 또 하게 하는 아 또 하는 거죠 계속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절대! 미안해... 아, 저... 넌 우리가 잊지 않았는데... 난 또 잊지 않았을 텐데! 약시마인데... 내가 좀 잘 물어봤는데... 잠깐만... 미안해... 평소에는 기억이 나요... 나는... 계속 나한테 나아가고 싶네요... クラスのみんなみたいにお父さんもお母さんも一緒に家にいる家庭 何で私たちそうじゃないのかな 何で私たちなんだろうね ごめん勝手に一緒にしちゃった でもあなたがいてくれること 私意外と支えになってるみたい なんてね なんかこれいつまでも絆めてるって感じかも でも本当の気持ちだよ われは汝 汝は我 汝 新たなる絆を見出したり 汝 恋愛のペルソナを生み出せしたき われらさらなる力の祝福を与え 汝は少し寒くなってきたね 帰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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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運勢を見ると 運勢を見ると 利用が高いので 利用の方法を見る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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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見えます 次は 利用の方法を見ると 頃端とミントするの その次は 타르타르스로 들어가 볼게요